이 대표 동네 찾아, 그는 재판 중 격전지에 나타나는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 오늘 뉴스 답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어제 한동훈 미디어연장, 이재명 대표, 두 사람 나란히 현장 지원 유세에 나섰다면 오늘 한의 현장과 이 대표, 같은 시간, 비슷한 시간에 성격이 다른 곳에 하나 둘 있었습니다. 먼저 한동훈 미디어연장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한의 현장이 또 다른 격전지를 찾았는데요. 한때 이재명 대표가 살았던 아파트 단지, 이 대표의 심장에 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성남시민을 뵙기 위해서 군단에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성장, 그것이 바로 성남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 이런 문제를 일으킴으로 인해서 성남의 이미지가, 성남의 명예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그걸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선명성 있는 자유민주주의 정책과 그리고 시민들의 삶을 보듬는 세세한 정책으로 성남시민의 삶을 개선시키겠다는 약속을 안철수와 김은희와 함께 드립니다. 여러분,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는 부패하지 않은 세력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패하지 않을 세력이라는 말씀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는 서초동의 법정에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는 워낙 재판이 많으시니까 그거를 저희가 일부러 맞추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성남이라는 곳 자체가 일부러 그것을 맞췄다기보다는 우연히 이재명 대표께서 법카 배달하고 그 집 근처더라고요.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일부러 맞춘 것은 아니지만 어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곳을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본인이 옛 이재명 대표의 동네를 방문한 것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 먼저 행보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먼저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같은 시간에 이재명 대표는 서초동에서 재판받는 중이다. 나는 이렇게 우철수 좌은에 유세하면서 시민들 만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원래 선거 때가 되면 대표 일정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방 후보 대표와 어떤 면서든 비교되는 그런 일정들을 많이 잡거든요. 거기서 누가 선점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싸움 아니겠습니까? 어제 이재명 대표가 양평고속도로 관련된 거기에 갔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희룡 당시 교통부 장관이 중단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윤석열 대통령 이 문제 등등을 제기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공교롭게도 성남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재판 일정이 원래 나와 있거든요. 아마 재판 일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참모팀에서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어떤 정치적 고향인 성남에서 못 올 때, 즉 서초동에 있을 때 이 성남에 가서 후보들과 부모를 시키면 굉장한 대비 효과가 있을 것이다. 나는 아마 그런 판단이 섰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남 지역을 찾아갔고 성남이 지금 현재 지역구가 4개입니다. 그런데 이제 분당갑을 같은 경우에 지금 안철수 의원이 분당갑에 국회의원을 하고 있죠. 을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김병욱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성남 중원과 수정 이 두 지역이 있는데 지금 이 중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윤영찬 의원이 결국 공천, 경선에 탈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이 당선된 곳이고 또 이 옆 지역의 같은 경우는 수정 같은 경우는 김태년 의원이, 사선의 김태년 의원이 지금 버티고 있는 지역이죠. 마침 그 지역에 장하영 변호사가 지금 출마를 했는데 이분은 국바이 이재명이라는 책을 써서 판사 출신입니다. 책을 두 권이나 써서 이재명 대표를 계속적으로 겨냥해서 활동을 해온 분이지 않습니까? 결국 오늘의 전체 메시지는 한동훈은 이 성남에 가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철수, 자은혜와 함께 선거운으로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서초동에 있다. 그 메시지를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 주변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이게 무슨 뭐 어쨌든 검찰 독재 혹은 무더기로 본인을 기소한 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상당히 강하게 비판했지만 어쨌든 재판이 진행 중인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비되는 모습들이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여러 차례 연출이 된다면 꽤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민주당 당 차원에서는요. 그렇죠. 일단 국민의힘의 총선 전략 자체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도로 이번 총선을 치르겠다라는 또 내심의 그런 속내가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향한 정치적인 공세를 거세게 해왔고 지금 그 공세의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이는 그런 지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부터 이미 수사를 받고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른바 사법 리스크 부분을 이제부터 더 많이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요. 다만 이 사법 리스크라는 쟁점 자체가 사실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미 어느 정도 정당의 지지세라든지 그리고 지지자들에게는 이 이슈 자체는 이미 반영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새로운 쟁점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이 사법 리스크를 이용한 공세가 어느 정도 도움은 될지 모르겠지만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사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공세를 하는 것만으로 중도층의 표를 끌어오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난 이렇게 자유롭게 지원 유사 다니는데 상대당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재판 중이다. 의도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선거 전략으로는 꽤 국민의힘 쏠쏠할 수는 있을 거예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혁진 변호사님. 이건 법적인 얘기를 굳이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성남에서 뭐라고 했냐면 대장동, 백현동 비리로 성남 시민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일단 오늘 재판은 이재명 대표 재판 3종 세트 중에 3종 세트가 뭐냐면 대장동 등 위증교사 공직선거법인데 그중에 공직선거법 위반죄거든요.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또 두 가지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첫 번째 김문기 처장을 알았다 몰랐다.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 없었다. 그런데 김문기 처장은 대장동을 상징하는 거고요. 국토부 협박은 백현동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장동하고 백현동이 어디 있습니까? 둘 다 성남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장동을 통해서 피해를 본 성남 시민들이 있어요. 어떤 시민들이냐. 대장동의 원래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땅을 강제로 수용당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받고 그다음에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은 자신이 치러야 될 비용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치름으로써 김만배 일당들에게 돈을 조단이 돈을 갖다가 준 거 아니겠습니까? 백현동은 어떤 피해가 있냐면 임대주택이 필요한 서민들이 그 임대주택 100% 아파트였는데 그 임대주택의 90%를 날려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남시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러한 명예를 갖다가 실추한 것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낱낱이 밝혀가지고 이번 총선에 승리함으로써 성남시민들의 명예를 어느 정도 회복하겠다. 이런 의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잠시만요. 이 시각 용인 중앙시장 앞입니다. 토드지법의 어두운 색 점퍼를 입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전에는 성남을 찾았다면 오후에는 화면이 잠깐 흔들렸는데 이제 인파들이 좀 몰리기 때문에 중간중간 저희가 화면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미리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수원도 그렇고 오늘 성남 용인에도 꽤 많은 인파가 몰린 것으로 유관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5시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용인 중앙시장 상인회와 간담회를 열었고요. 지금은 중앙시장이 직접 시장을 들러서 오른쪽에 현장 지역구에 출마한 용산 참모 출신이죠. 이원모 후보 오른쪽에 있고 지금 유세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간간히 인사를 나누는데 인파가 좀 모이거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메시지를 내면 저희가 다시 용산 중앙시장을 연결해서 현장 모습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왼쪽에는 추정컨대 용산 중앙시장 간담회 상인회장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원모 후보와 함께 본격적으로 성남에 이어 용인에서도 경기 남부지역 격전지인데 여기 좀 얘기할 것 같아요. 이원모 후보도 사실은 강남지역 도전장을 냈다가 다시 전략 공천돼서 용인으로 갔는데 여기 또 반도체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여기서 양양자 후보와 좀 접전은 격전지이잖아요. 이 용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용인갑에 지금 이현모 전 비서관이 이제 출마를 했습니다. 대통령이신 인사비서관을 했죠.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국민의힘 의원에서만 정찬민 의원의 지역구였는데 본인이 여러 가지 어떤 사법적 처리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용인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바로 반도체 벨트라는 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여기에 엄청난 지금 역량을 투여하고 있고 특히 또 양양자 개혁신당 지금 원내대표가 바로 이 용인갑에 출마를 해서 지금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용인 같은 경우는 지금 용인 시장도 이상현 시장, 국민의힘 시장이 맡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반도체 말고 삼성전자의 여러 가지 지금 캠퍼스가 여기 입주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화성과 용인을 이어지는 이 반도체 벨트를 어떻게 하면 이제 키울 것인가. 이게 사실 국가적 과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특히 이제 이연모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대통령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여기에 밝힌 이 용인의 어떤 반도체 투자 이런 것들을 책임지고 본인이 여기서 이제 이뤄내겠다라는 걸로 이제 지금 출마를 해 있고요. 그런데 양양자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반도체 전문가이기 때문에 삼성에 상무를 했기 때문에 전문가가 이제 여기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당세가 지금 개혁신당이 세지 않다 보니까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두 후보가 벌써부터 이 여러 가지 공약을 놓고 이제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결국은 앞으로 이제 이 반도체 사업에 대한 투자를 누가 더 확실하게 책임지고 이뤄낼 것인가. 이것이 선거의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두 사람 검사 시절에 한수밥을 먹은 인연도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친근할 텐데 알겠습니다. 양양자 후보에기도 하셨고요. 용인은 또 민주당 후보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저희가 공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 시장, 중앙시장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눈에 띄는 의미 있는 현장 메시지를 내보내면 저희가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전 용인 방문 전에 성남 얘기를 좀 해보면 앞서 제가 우철수, 좌은혜, 좌은혜, 의철수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현장의 지역구에 출마한 국민의 후보들과 함께 시장도 먼저 찾았습니다.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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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떡볶이 먹는 거는 누가 이렇게? 사과보는 사람이 될 거라고? 맞나? 별로 안 봐줄 것 같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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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전, 오후 둘 다 전통시장을 찾는 셈이 됐어요, 현장에서. 사실 앞서 제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고향이자 이 성남이 이 대표의 심장이라는 표현까지 썼었는데 사실 이 지역의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후보를 둘러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못지않게 과거의 이재명 저격수라 불리는 이들이 꽤 도전장을 많이 던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민간의 개발 이익에 대해서는 지사님은 몰랐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지사님은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당시에 지사님은 대장동에 대해서 본인이 일일이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정결 규칙까지 바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도 심장이었습니까? 뭐 했습니까, 그때? 성남FC의 고발인이 접니다. 저는 법률 전문가입니다. 이재명 범죄꾼이라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처단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하겠다고 나서고 이런 사람을 공천해서 표를 달라고 구걸하는 민주당은 뭐하는 정당입니까? 본인의 터전은 성남이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있는 곳에서 정면 대결하자고 했는데 제가 출마 선언은 바로 그다음 날 개항으로 달아나신다고 하고요. 사실 정치인이 이렇게 비겁한 모습을 보이면 정치 생명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영상의 순서대로 김은혜 후보는 과거 국감 때 이 대표를 공세를 폈고 안철수 후보는 왜 손당벌이고 성남 갔냐 이런 취지의 비판 특히 장영에 와버렸어요. 장영 후보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성남 지역에서 당시 현장에서도 꽤 자서전 그러니까 이 대표 관련 비판 서적까지 쓸 정도로 공교롭게도 또 이렇게 3명이 모인 셈이 됐어요. 네, 아마도 그런 걸 노리고 아마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그렇게 했겠죠. 장영하 변호사는 그 지역에서 성남시장 국회의원 여러 차례 출마를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성남에서 변호사 장말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런 이재명 시장 시절의 이재명 대표 그 모습을 잘 아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굿바이 장영하라는 이재명이라는 그런 책까지 쓴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김은혜 의원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에 이재명 지사를 성남시절 대장동 문제를 가지고 추궁하던 그런 모습인데요. 이번 성남시가 격전지고 그야말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후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일을 했느냐 이걸 쟁점으로 삼는다면 저는 이건 한 가지 좀 물어봐야 될 생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성남시장 시절부터 굉장히 치적을 쌓아서 이른바 이재명은 합니다. 라는 그런 캐치프레즈를 내걸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중에 제일 핵심적인 게 대장동이었습니다. 대장동에서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었다. 단군 이래 최대의 이익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했지 않습니까? 단군 이래 최대의 치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좀 묻고 싶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대선 국면에서 말을 바꾸셨죠. 대장동 주범이 윤석열이다. 그렇게 얘기하셨고요. 또 대장동 게이트라고 그때 얘기하셨죠.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과거 처음 얘기했던 대장동 정말로 본인의 성남시장 시절 최대의 치적이라고 하시는 건지 만약에 그걸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의 주범이고 국민의힘 게이트고라고 한다면 본인의 성남시장 시절 치적은 다 어디로 가는 건지 업적이 뭔지 또 심지어 백현동도 본인이 열심히 해서 그야말로 본인의 업적이 아니라 국토부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 대표가 하신 일이 뭔지 뭐 성남에서 격전지라면 그걸 모를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 이제 저희 채널A 카메라도 인파가 많기 때문에 쉽게 한윤동 현장을 집중 조명할 수는 없는 지금 현장 분위기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하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동안은 점프를 하거나 검은색 승합차에 올라가서 여러 복수를 내거나 혹은 지지 유세를 높은 곳에 했다면 본격적으로 단상에도 올라가고 용인에 출마하는 용인 지역에 출마하는 국민의 후보들과 함께 저렇게 손잡고 인사하는 모습까지 잠깐 만나봤습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현장 분위기는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화면을 좀 바꿔볼까요?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전엔 성남 오후에 용인을 찾았다면 전반적인 4년 전 판세를 한번 크게 만나보겠습니다. 당시에 성남 분당갑 하나 용인 하나 특히 성남은 여기 분당을의 수정과 중원 분당을은 패했던 곳이고 특히 이제 분당 간만 당시 김은혜 후보 김은혜 의원만 0.72%포인트 차로 신승한 지역이 바로 성남 용인도 마찬가지고 딱 한 성만 당시에 얻었었다. 이제 저희가 뉴스탑틀에서 쭉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동선을 쫓아가보면 정 변호사님 국민의힘이 거의 동률이거나 이겼던 지역은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다 파란색 일색이었던 곳에 먼저 찾아가는 느낌이 분명히 드는데 이곳 성남과 용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난 총선 거의 다 졌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빨간색이 몇 개나 있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목했던 바는 뭐냐 하면 지난 총선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대선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지방선거도 있었는데 그런데 성남 같은 경우에 분당은 국민의힘 쪽이 유리한데 수정이나 중원 같은 경우에는 대선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이겼던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번 총선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인가. 그다음에 용인은 오히려 성남보다도 조금 더 국민의힘에게 불리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보이는 저 기세로 따지면 이번에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지난 총선과 정반대의 결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되는데 저만 해도 긴장이 되는데 이재명 대표는 전혀 긴장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데 시험이... 이재명 대표도 긴장하겠죠, 무슨 말씀을. 그런데 이제 시험이든 뭐든지 간에 절실한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것만 봐서는 누가 절실한지가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절실함의 차이는 주관적이니까요. 일단 현장 모습 잠깐 봤고요. 이재명 대표 혹은 다음 주부터 오늘은 재판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표가 현장 유세, 지원 유세를 하면 저희가 공의, 이 대표 공의 현장 모습도 저희가 현장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그런데 앞서 공교롭게도 또 이른바 이재명 저격수들이 성남에 국민의힘 출석을 던졌다면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맞설 한동훈 위원장이 찾아갈 곳들이 대체적으로 이 대표 최찌근 모임 물론 지금 7일에가 유명무실해졌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친명 지역구를 찾아간다 이런 전략도 국민의힘에 있는 겁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이번 주에 방문하신 곳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알려져 있는 의원들의 지역구에 갔던 것만큼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어떤 대척점을 만들고 구도를 만드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점 더 전략을 강화해낼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이 지금 집권 여당이거든요. 집권 여당으로서 지금 현재 민생도 어렵고 물가도 정말 비싸고 경제가 어려운 이 상황에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야당 대표에 대해서만 정치적 공세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만 어떤 대척점을 삼고 이런 부분이 총선 전략의 하나로서는 작용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큰 전략이 되어서는 저는 중도층의 표를 얻긴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중도층 국민 입장에서 보실 때는 사실 야당 대표에게 정치 공세를 하는 것 그거 이상으로 집권 여당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엔 경제 잘 살게 해주고 민생 좋아지게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이 힘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영상으로도 만나봤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일정 성남 분당 혹은 용인까지 많이 공을 들인 것 같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나는 이렇게 시민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 대표는 지금 재판 중이지 않냐 사법 리스크 부각시켰고 그리고 또 하나 성남시민들에게 명예훼손 대장동 백현동 의혹 성남시민들에게 명예훼손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부각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얘기까지 만나봤어요. 알겠습니다.